네, 학교나 공원 곳곳에 음수대가 설치돼 있죠. 어린이들도 목마를 때 많이 이용하는데 최근 음수대 제품 가운데 한 종류에서 육각 크롬과 납을 비롯한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넘겨 검출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실시한 조달청은 문제 음수대를 납품받은 학교나 공공기관에 이런 결과를 알리지도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얘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 공원. 음수대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도 시민이 많이 차는 한강공원에도 같은 제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수대 제품 지난 8월 조달청 품질 점검에서 치명 결함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달청이 한국화학종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시험한 결과 이 제품을 거쳐 나온 물에서 육각 크롬은 수도법 시행령 기준치의 약 5배, 니켈은 약 7배가 나왔고 납도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육각 크롬과 니켈은 세 개 보건기구가 분류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품질 검출을 확인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납품받은 학교나 기관에 검출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기관이나 조달청이나 뭐 통해서 들은 건 없고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해당 음수대 부품 중 중금속 검출 원인일 가능성이 큰 건 금속 재질의 수돗꼭지나 소켓인데 이 부품들은 제조사가 생산한 게 아니라 납품받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부품이 많이 쓰였겠네요.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구. 정확히 어떤 부품에서 발암물질이 흘러나왔고 그 부품이 다른 회사 제품에도 쓰이지는 않았는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조달청은 정확한 원인 파악도 추가 제품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다 하게 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고. 이 문제 취재한 강민우 기자와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사가 전국에 설치된 음수대 종류 전체를 다 들여다본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달청을 통해 납품되는 음수대 제조사가 한 14곳 정도가 전국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회사 제품을 조달청이 품질 조사 의뢰를 한 겁니다. 한 회사 제품이라고 해도 발암물질 검출이라는 문제가 발견된 건데 즉각 조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착안해서 취재를 시작했었는데요. 조달청은 처음에는 관련 규정이 따로 없어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납품받은 학교나 그리고 또 공공기관에 알리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SBS 취재가 시작되자 조치가 미흡했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당장 내일이라도 관련 사실을 이제 각 납품받은 기관과 학교에 알리겠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또 회사 제품의 어떤 부품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그 부품이 혹시 문제가 있다면 다른 회사의 다른 제품에도 혹시 쓰이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까지 함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를 바탕으로 문제가 있는 음수대들을 전부 교체하겠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음수대 말고도 조달청을 통해서 공급되는 공공물자들이 많은데 이 부분의 안전 문제는 어떻습니까? 네, 조달청은 공공기관에 필요한 물품을 이제 공급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음수대나 정수기와 같은 안전이나 위생과 관련된 제품들을 안전관리 물자 이렇게 지정해서 품질 점검을 이렇게 연간 계획을 세워서 실시합니다. 취지는 좋죠. 하지만 이번처럼 문제점이 드러나도 조달청이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학교 운동장이나 이제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쓰는 목마 같은 흔들 놀이기구 그리고 시소에서 납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역시도 치명 결함으로 분류가 됐는데 이때도 학교 등의 통보는 없었고 제조사에 대해서도 거래 정지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규정이 없어서 그랬다는 게 조달청의 해명인데 이렇게 매번 일이 터지고 나서 수습에 나설 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